야 뭐야 아니 고수 아니 고수 안녕하세요 우리 아니 고수 아니 둘이 웬일이야 여기 깜짝 놀랐네 지금 효주 씨하고 저 같은 팀 뒤에 딱 오시는데 손을 눈을 가리는데 아주 은은한 핸드로션 냄새가 싹 나면서 끝났구나 오늘 드디어 우리 또 미모에 우리 효주 님이 이렇게 나오실 때가 아 효주 님이죠 그러면 다음 정류장에서 이제 고수 씨 팀 고수 씨는 저는 3번이요 야 2번은 아쉽네 아 이거 뭐 박은 뭐예요 뭐 중요합니까 혼자 서 있는 사람 개수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? 어? 아주 나를 미치게 만드는구만 여기 있어요 여기 봐요 광수 물어봐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거 참 이상해 네? 주로 광수가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? 저 런닝버스예요? 저 런닝버스예요? 저 런닝버스예요? 저 런닝버스예요? 어? 당신에서는 정말 따뜻합니다 이 점화가 추위를 녹여줄 만큼 아! 아! 잠깐만! 아! 아! 잠깐만! 저 런닝버스예요 형! 내가 돈 써요 누구랑 끝났는지 알아? 누구예요? 안효주 씨 나 혼자 완전 싫어요! 나 혼자 완전 싫어요! 이번이 이제 고수 씨와 한둑이 되는 이번 정류장은 세 번째 정류장입니다 네 고수님 1분 미리 준비해 주세요. 보수님들이 제일 고소해 주세요. 이따 있어. 갑시다 이대로. 누구야? 누구야? 안녕하세요. 고수인 줄 몰랐어? 그래? 너는 고수랑 한 팀이고 나는 효주랑 한 팀이야. 진짜?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이렇게 된 거야? 광수는 그냥 2번에서 혼자 해야지. 나 어디 가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귀 한 번만 맞춰봐. 그러지 말라고. 너는 진짜 고수협 패스가 쭈꾸미다 쭈꾸미다. 너는 진짜? 형도 효주협 패스가 꼴뚜기예요. 얼굴을 안 보여. 얼굴을 안 보여. 얼굴을 완전히 쭈꾸미거든. 내가 쏴. 정말 촌스러워서. 어? 누구야. 가봐. 누구야. 자, 내리실 법 없으면 출발하겠습니다. 오라이. 뭐야? 그냥 갔어? 저기요. 아 여기 내린다고 그래. 누가 내린다고 그랬거든. 누구야. 야, 동훈아! 그냥 간 거야? 자, 이번 정류장은 여섯 번 정류장입니다. 내리세요. 오, 왔다. 우야, 우야, 우야. 지침 해주세요. 제발, 제발, 딘지. 다리 보인다. 호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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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기야. 얘네들이야.